하지말라던 랩자랑 자랑하기에 아무거나 자랑하고 싶은거 올려보십쇼 바로 이거 자랑해버리네 24시 만리성에서 중국집 시킨거 같은데 등심 탕수육이랑 짜장 하나 만두 하나 요거 자랑하네요 마시자 코카콜라 와 개클래식이네 코카콜라 모으시는 분 자랑 슈퍼마리오 진짜 아무거나 막 자랑했네 드래곤볼 가운데에 강백호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 이게 제일 대박이네 코카콜라 근데 조만간 다 팔생각임 박경렬 박경렬님 이거 자랑했어 아 돌아버리겠네 아 이거 왜 아직 안깠어요 이거 왜 아직 안깠어 빨리 까야지 아 이걸로 아직 안까면 어떡해 수갑이야 이거 뭐야 이거 블랙필드 언리미티드 수갑같이 생겼는데 게임 뭐 굿즈 수갑 이런건가 취향이십니까 내 첫폰 와 이게 아직 전원이 켜져 애니콜 와 첫 휴대폰 작동합니다 와 개 부럽네 개 부럽네 와 이거 자랑해도 된다 한개만 더 맞췄으면 돈이 얼마야 이게 와 이거 세금 때문에 얼마 받았어요 혹시 11월 5일이면 며칠 전이잖아 나 이때 이거 꿈 나 이거 꿈꿔가지고 이날 나 이거 샀는데 나 다 꽝이었는데 129만원 받았어요 와 와 개 부럽다 타투 자랑 아 크리링 돌아버리겠다 이 크리링을 타투로 새긴 그 이유를 말해보십쇼 지구인중 최고라가지고 새겼어 코스모그 100 개 부럽네 코스모그 얘 한개 주잖아요 나 얘 한개 받았는데 한개 잡은거에요 근데 코스모그 나 얘 나와요? 고추 크기 자랑 되나요 그냥 하십쇼 얘 나와요? 필드에 높 우연히 한번에 본게 100 와 개부럽네 얘가 이제 진화하면은 전설 포켓몬 된다 그러더라고 투스타 방송 보면서 여자친구랑 술먹는게 아 여자친구한테 허락받고 찍었냐 앱솔루트 이거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허락받고 찍었어 천에 지금 임태환 천에 아버지의 지갑 아 아 낙첨 아까랑 너무 비교되잖아 아 지금 나 이게 제일 부럽네 나 나 지금 나 지금 이게 제일 부럽네 코스모그 100짜리가 제일 부럽네 전국대회 우승해서 공군참모총장 포스타랑 사진찍은거 공군인트라넷에 박제됨 상금 30만원 공군참모총장배 항공전투 시뮬레이션 대회 온라인 비행슈팅 최우수 게임대회 우승했나보네 공군에서 이거 게임대회 하나요? 한번 했었다고 공군에 스타크래프트 그거 있는건 알고 있는데 강경장님 FBI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계라고 하네요 근데 이걸 강경장님이 왜 들고있지 FBI세요? 와 진짠가? FBI들이 갖고있는 시계를 FBI HRT 요원 지급시계라고 합니다 전설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계단 탈 줄 안다고 참 포크레인으로 계단 탈 줄 안다고 자랑하셨는데 아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포크레인으로 계단 타는거 진짜 위험해요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바로 자빠지면 바로 포크레인이 바로 까지 상당히 조심해야되는 하지만 고소득의 그런 일이죠 포크레인으로 계단 타는거 자랑 할 수 있습니다 배재민 인천 아이즈빌에서 무릎 무릎님? 철권 하시는 분인가? 뜨자마자 로또 사러 가신 아버지 후딘 반짝반짝 후딘이네 아 이게 777 떠가지고 이거 뜨자마자 로또 사러 가셨다고? 777 떠가지고 로또 사러 가신거야? 와씨 뮤츠 베스트 파트너 뮤츠네 베스트 파트너가 되면은 여기 가슴이나 요런 데다가 이제 배지가 요렇게 붙거든요 베스트 파트너라고 CP4500 개높네 하지말라던 랩 자랑 예 잘 들었구요 자 휴대폰 자랑 삐삐부터 휴대폰까지 삐삐부터 휴대폰까지 있습니다 삐삐 휴대폰 자랑 파일이 2017년 파일이 2017년 파일이 이 사람도 별모래 별로 없네 나만 별모래 없는거 아니네 별모래 나도 별모래 별로 없는데 뮤보고 파일이 초라하다 와 레쿠자 개맞네 와 바짝바짝 레쿠자도 있어 뚱님 뮤츠도 개맞아 아니 파트너 뮤츠만 지금 네말이야 초록색 1호치 뮤츠도 있네 자 갑옷 입고있는 뮤츠 아머드 뮤츠 이 뮤츠가 어디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뮤츠가 극장판 뮤츠의 역습편에서 처음에 그 뮤츠라는 생물을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만들고 로켓단이 데리고 갑니다 뮤츠를 로켓단이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쓰려고 이제 뮤츠한테 어울리는 갑옷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 갑옷이에요 포켓몬 고너 안에서 다른 포켓몬 자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포켓몬이에요? 뱅크입니다 뱅크가 뭐예요? 포켓몬 뱅크 포켓몬 시리즈와 연동되는 포켓 닌텐도 DS 전용 앱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료이나 1년 이용료가 5,000원이다 와 닌텐도 DS에서 이쪽으로 옮기나보네 와 신기하다 자 폭싱하는거 자랑하구요 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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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옛날에 했던 일 이거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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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반도체 회로 지금은 때려침 애장서들 조선에서 오셨네요 이게 조선에서 오셨나요? 아니 한 중 일이야 한 중 일 집에 있는 포켓몬 인형 집에 있는 포켓몬 인형 졸기구요 어 집에 자 어 파오리도 있고 얘가 이름 뭐야 따라 따라큐인가 이름 뭐더라 아니 박경렬 님이거든요 이거 박경렬 님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내가 준 포켓몬 놔두라니까 집에 포켓몬 인형도 이렇게 있는데 티티숙 님 자랑하는거 임요한이 함께 만든 게임 전용 마우스 프로그래머 게임 전용 마우스 설치할 수 있는 씰인가 보네요 프라모델 자랑 진 라이언 님 프라모델 자랑 와 이거 멋있다 불 들어오는거 여기 멋있네 불 들어오는거 멋있네 부모님 집 지어드리기 탑시기 님은 부모님의 집을 지어드렸다고 탑시기 님이 공사하셨어요? 효자네 효자 탑시기 님 아 그건 아니고 임태환이 발렌타인데이 때 매장 꾸민게 자랑 이라고 해가지고 이빨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으셨네요 먹지로 올리래서 올려봐 아 투스타 굿즈 그래 이정도는 돼야 자랑할만하지 투스타 굿즈 세트 티셔츠 스티커 두개 가방까지 투스타 굿즈 세트 아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걸 올리네 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단 말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올리네 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배고파서 못 참겠다